한국 웹툰이 세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웹툰이 본격적인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웹툰, 웹소설, 영상으로 이어지는 IP 밸류 트레인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네이버 웹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박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 웹툰 인기적 머니게임이 미국에서 웹예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국내 웹툰 IP가 해외에서 웹예능으로 제작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판 머니게임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30만을 넘었을 만큼 현지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이처럼 네이버 웹툰은 예능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게 꼭 한국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좋은 이야기는 결국엔 퍼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가 잘 퍼지는 것 같고요. 네이버 웹툰은 현재 10개 언어로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다양한 웹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완성도 높은 스토리텔링을 갖췄기 때문에 2차 컨텐츠로 확장 가능성과 경쟁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억 명에 가까운 글로벌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 웹툰은 웹툰, 웹소설, 영상으로 이어지는 IT 밸류체인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월간 이용자는 1년 새 천만 명 이상 늘었으며 글로벌 연간 거래액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신강림, 재혼황후 등 인기 웹툰은 해외 거래액이 국내 거래액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상반기에는 유럽의 총괄법인 웹툰 EU를 설립해 글로벌 사업 거점을 추가하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독보적인 웹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스토리가 웹툰으로도 나올 수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다른 형태로도 굉장히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이야기가 잘 엮일 수 있도록 하는 IP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것도 웹툰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취임한 최수현 네이버 대표 역시 글로벌의 방점을 찍은 만큼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웅입니다.